네, 안녕하세요. 심 박사 인사일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심 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점차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도 좋았고 외국인의 매수수급이 다시 또 강력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식시장을 떠나 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 매우 지금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고 또 한국 증시도 작년에는 제가 주요 지수하고 AI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의 상관도를 조금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S&P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관계수, 커플링하는 수준이 0.63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가면 1일 텐데 0.63이니까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체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만 증시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대만은 미국 S&P하고 거의 0.9의 동조화를 잃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상승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소외가 돼 있었는데 2차전지 빼고는 소외되어 있었죠. 올해 초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글로벌 동조화 내지는 글로벌 증시 대비에서도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우리가 전략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올해 들어서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오랜만에 한번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바이오 업종은 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게 중요한데요. 작년 말에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띈 거는 셀트론 그룹의 합병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월에도 중요한 바이오 이슈가 있고 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날 일린 노보노디스크의 강력한 쌍두마차가 장기적인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 피어 두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3월은 그래도 바이오 업종의 중요 이슈와 함께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시부터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 상승했고 코스닥은 0.19% 약세. 거래다금은 양시장 모두 10조, 11조 무난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600종목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 PBR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근에 강세였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의 수급이 5,600억 들어왔고요. 선물 속도 6,700개약이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 테슬라 급등에 의한 2차전지 기업들의 강세 그리고 저 PBR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떼는데요. 혹시나 코스피에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플러스였던 이유다. 이 내용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26일 날 발표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뉴스들 나오는 걸 체킹하고 있는데 자사주 속아가면 법인세 감면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도 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 정부도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논리하고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시가 부양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들을 좀 일부 했는데요. 26일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26일까지는 이 관련된 종목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 대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나 기업가치 제고라는 큰 틀에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 자본시장 수요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고 기업가치 제고의 일부분으로 기업들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방향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주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액주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 대주주는 배당을 1% 받는데 소액주주는 3% 차등 배당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26일 날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 그런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학은 외국인이 오히려 2100억을 순 매도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엔캠 특히나 이제 시총 4위 HPSP 같은 종목에 340억 순매도 신성 델타테크 리노공업도 42억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세게 올라온 것들 일부 차익실현을 하는 모습들 동지인 세미캠도 35억 순매도 LSMaterial 이런 것도 64억 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 중심으로 차익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 코스학에서는 매도 수급을 보여줬고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코스피 쪽에서 잠시만요. 제가 좀 체크를 오늘 코스피 쪽에서 5,600억 기관이 2,600억 해서 개인만 8,400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구도가 조금 조용하죠. 좀 조용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판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고점권 이런 것들이 형성될 텐데요. 지금은 조용히 은밀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다. 외국인의 수급은요. 오늘 골고루 들어왔어요. 2차전지로도 1,300억 들어왔고 바이오, 철강, IT, 운수장비, 자동차 유통 뭐 다 골고루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한국을 샀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학에서는 조금 올라있는 것들을 팔았다. 결국 이제 저 PBR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한번 하나 좀 재미있는 것. 오늘 축구협회가 정감독을 경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명규 회장을 퇴임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을 100억? 이렇게 코치진까지 해서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명규 축구협회 회장이 상상회사 최대 주주예요. HDC라고 현대산업개발 건설사죠. 건설사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HDC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시면 정명규 축구협회 회장이 33%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부 좀 위약금을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그만큼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건설사 혹은 건설사의 어떤 지주회사들이 PBR이 굉장히 낮아요. 부동산 경계라든지 건설 경계 이런 것들이 저번에 보실듯이 아지만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죠. PF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밸류를 굉장히 낮게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PBR 같은 것들 보더라도 0.1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어떤 흐름을 이제 지점을 보이고 있고 저 PBR 관련해서 지금 지주회사 여러 가지 어떤 금융사 이런 것들 붙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도 좀 찾아보면 굉장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될 수 있는 그 정책에. 왜냐하면 자사주 같은 게 지금 13%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사주를 속아가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사주 많은 기업들의 일부 소각 가능성들이 열렸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참 요즘 언론에서 그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좋은 어떤 흐름이 반전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주가 침체에 내려와 있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을 내고 있고요. 건설사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전환점을 지나지 않을까. GS건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낮은 레벨 그 밸류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PBR로 지금 따진다면 거의 뭐 진짜 0.26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건설 이런 기업들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형성되어 있을 것 같지만 0.5 정도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낮아 있는 그런 건설사들도 있고 저 PBR 쪽에서는 자사주 꽤나 들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뭔가 수급의 좀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받을 공산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좀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이유가 아까도 체크 드렸지만 지금 개인들이 파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보더라도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추정을 해 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지금 완연한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 높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 높이면서 장기평 돌파시켰습니다. 이건 상승 흐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헬스케 업종도 마찬가지로 0.5% 오늘 상승했고요. IT소프트예요. 2차전지도 이제 바다 탈출의 흐름들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평 돌파 시도했고 반도체는 역시나 상승 추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주도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인도 상장 모멘텀까지 붙어버렸죠. 저 PBR에 그래서 장기평선 돌파 이후 각도 높이는 상승을 통해서 가장 강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장의 상승과 의미해서 시장이 조금 조용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개인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주식을 갈 종목들을 잡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흥분되어 있거나 개인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고점을 형성하고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 초입부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작년 미국 증시 동조화가 굉장히 낮았어요. 대만 증시가 거의 한 0.89, 0.9 정도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어떤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화를 해나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또 기업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을 더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수의 강세 흐름 전개 시에는 반드시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이 있죠. 그리고 해당 종목군이 상당 기간의 주도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흐름상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AI,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가 이제 나스닥 시총 3위 올라갔죠. 그 기업들과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한국 증시대에서도 주도주죠. 대장주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냐 그걸 이제 좀 체크를 해볼 때 어떤 상관도, 주가 상관도를 보는 게 필요한데요. 엔비디아하고 이제 주가 상관계수가 이제 비슷한 종목을 보면 크게 HBM 관련 주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엔비디아 주가와 동조화를 내고 있어요. SK에닉스가 0.93 엔비디아 주가를 1로 놓고서 볼 때 주가 동조화율이 93%라는 거예요. 또 HBM, 이제 후공정에 완전히 그냥 풀패키지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0.89, 89% 동조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가속기를 엔비디아 공급하고 있는 또 이수 페타시스 91%라는 거예요. 주가 동조화가 사업 연계성이 엔비디아 실적 성장에 같이 동조화가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율이 0.6밖에 안 되는데 이건 지금 0.9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뭐가 대장주냐 할 때 이런 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쫙 올라서 지금 3위 아마존 제끼고 구글까지 제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도 지금 대장이 엔비디아인데, MS하고 엔비디아 주가하고 동조화를 내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군이 되겠죠. 클라우드 서버 눌러주니까 84%에 동조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마이크로소프트 93%에 동조화 램 리서치, HBM 장비주죠. 94%에 동조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주가 어떤 상관도 이런 것들이 가장 붙고 있고,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그런 쪽이 결국은 대장주, 주도주군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 AI인지에 관련된 반도체. 그 다음 순서를 노리려면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요. 장기 평선을 돌파하거나 위에 위치한 업종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평선이 가장 매물대로서 크기 때문에 이걸 돌파 못했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가장 대장 업종이고 이제 주도 업종이고 우리가 아까 이제 봤듯이 단계적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반도체가 유리한 거죠. 지금 AI, AI 테마주라든지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장기 평선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것은 큰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이오입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올라올 때마다 바이오는 이제 물량을 계속 모으면 되는 거죠. 혹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영역을 노리는 게 필요한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표적인 또 저 PBR 업종의 종목이 해당 영역이 되겠죠.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좀 기대감의 26일이잖아요, 발표. D-Day 잡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은 PBR 낮은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기업 밸류를 위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업적인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확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승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고려해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올해도 가장 강했다 봐야 되겠죠. 반도체하고 다 같이. 현대차 그룹은 인도 법인의 상장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거기서는 밸류가 20, 30이에요. 한국에서는 밸류가, 퍼밸류에이션이 4, 5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쪽의 시총이 자라면 지금 한국의 현대차 그룹, 인도 법인의 시총이 현대차 그룹의 시총보다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등하거나.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주가가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외국 기관이 싹쓸이 하면서. 현대차 인도 법인은 예를 들면 상장에 따라 40조야.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아니 현대차라는 기업의 한국 시장에서의 시총이 40조 좀 넘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붙고 있고. 오늘은 현대 모비스가 끝나고 나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PBR의 어떤 모멘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그룹이 정말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흐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경영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이닉스가 최근에 반도체 세게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물량 일부 나온 것 같고,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차익실현 내지는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오롯 좀 받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SK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계속 순매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사실 기업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소송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작용했는데요. 21선 그래도 이제 돌파를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대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 모아가면 되는 주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 실적 발표 다음주 앞두고서, 야 이거 정말 강하죠?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내고 있고요. 일날일리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바이킹 테라포틱스 같은 기업도 최근에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 같은 기업도 강한 어떤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3월달에 있을 바이오 쪽의 큰 모멘텀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매시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마드리갈이라는 선도 업체 F대 승인이 지금 3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어떤 대사질환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크죠? 그리고 매시, 매시 이쪽으로는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팜들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도 두 종목 지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이쪽에 대한 어떤 파이프란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전까지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이 모멘텀이 그래도 일부 종목에 국내 이제 바이오 일부 종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이제 이쪽 뭐 강한 이제 경쟁사? 뭐 회사는 역시나 이제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쪽이 뭐 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내는 뭐 다 갖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메시 치료제 그리고 또 알차이머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한미약품도 지금 파이프란을 갖고 있고 머크는 이제 기술이전한 것 또 이제 동화 ST도 있죠. 동화 ST는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 3분기 이상 발표가 있고 또 내년 이제 유한양행 베린거 쪽으로 이제 기술이 전한 요거 이제 1비상 또 한미약품의 트리플 어거니스트 2비상 발표가 연달아 좀 이어지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과체중 인구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한 5% 정도가 이제 메쉬라는 대사질환을 좀 앓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과체중이 되면 비만, 당뇨, 콜레스토롤 이게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대사질환이.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요거에 대한 최초의 또 FD 승인 기대감이 붙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D로부터 메쉬치료제 승인받기 위해서는 섬유증 악화시키지 않고 메쉬 개선과 메쉬 악화시키지 않고 섬유증 개선을 해야 하는 이중 벤치마크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드레갈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서 달성을 했고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으로 이게 FD 승인받으면 블록버스터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만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영향이지 또 성공한다는 그런 확률은 모르디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3월 달에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액이 이런 글로벌 빅파워로 대수로 대규모 기술 이전도 했고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머크는 한미약품의 듀얼 어거니스트를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릴리사하고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향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아 ST,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기업이 이거에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죠.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될 채비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바이오 쪽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 굉장히 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동아 ST, 중기평선 지지 받고 오늘도 4%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최근에 장기평 지지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보다 장기평 위에 위치했고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테슬라 강세에 의해서 엘지앤솔, 삼성 SDI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셀 업체들이 주요 강세였고요.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은 오늘 그렇게 강세를 띄지 못했습니다. 음봉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2차전지도 바닥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내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은요. 수급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저기사 엘지앤솔 700억 정도 들어왔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삼성, 물산,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강세했고 2차전지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코스모 신소제도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별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코스모 신소제 포스콜딩스도 수급이 들어왔고 삼성증권이 강한 7.9% 한국금융지주도 6% 상승하는 모습을 내왔습니다. 메리스 금융지주도 4.9% 상승했고요. 지주사 SK도 3.9% 코스닥은 알테오젠 오늘 AI 쪽으로 한글 컴퓨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AI 테마 죽지 않죠?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2차전지 탐머트 리얼이 8% 추간에 강한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냅 같은 기업도 2.6% 강세 흐름을 내고 있고요.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같이 내려줬습니다. 개별적인 성격이 좀 짙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분위기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이번 주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이 지속 들어오는 부분들 특히나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는 부분들 기업 밸려 프로그램이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한 주간 수고 마셨고요. 시장은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필생의 전략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심학산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